네, 오늘의 시그널은 오스템 임플란트였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 성장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지금 악재를 넘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치과 의료기가 산분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레이언스, 레이, 바텍,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실적이 다 좋은데 주가가 실적만큼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VBP 정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VBP라고 볼륨 베이스드 프로큐먼트, 물량 기반 조달이라고 결국 이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전부 컨트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자기네가 정부가 매입을 해서 자기네가 쏘겠다. 병원의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가격 결정을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공립병원 위주로. 그런데 이게 딱 나온 순간 임플란트 업체들이나 치과 기자재 업체들이 긴장을 했어요. 만약에 저게 중국 정부에서 해서 뿌려버리면 그럼 단가가 제한되는 우리한테 가격 자율권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임플란트 제품 단가 할인폭이 20%에서 30%나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일단은 VBP가 시행되는 게 국공립 의료기관 한정인 상태고 3급지 이상에서 4,500달러로 상한선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은 참여를 독려하겠다. 물론 중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 의료기관까지 제한해버릴 수도 있겠죠. 모르겠죠. 중국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일단은 VIP가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한정됐다고 발표를 했으니 일단은 그걸 믿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이 목적이 뭔가요, 결국. 목적이 임플란트 소모품, 임플란트 치과 의료기기나 이런 게 비싼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과 기자재가 비싸잖아요. 우리 치과 진료비도 비싸고. 임플란트 소모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서 환자의 시술 비용을 낮춰서 임플란트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에요. 이게 정말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정책이 맞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이에 관심도 일단 없을 뿐더러 선진국에 비해 시술할 수 있는 의사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넓혀서 중국인들의 이 건강도 챙기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시장이 확대가 되겠죠.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면 우리나라에게 좋은 거예요. 물론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가격을 상세할 정도로 결국에는 가격 P 곱하기 수량 Q잖아요. 가격 P가 내려가도 그걸 커버할 정도로 Q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린다면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지금 방점을 맞추는 식으로 가면 이 논란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디딤돌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스트라우만,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이나 미국의 다나오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고가예요. 그리고 중저가는 중국 브랜드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지금 완전 하이엔드급에 있는 애들이 가격 다운력이 더 심할 것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가격 다운이 있겠지만 중국 브랜드의 질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된 것보다는 질이 조금 좋아서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뷰가 바뀌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고 나면 이 논란이 해소되면 3분기 실적은 아주 좋잖아요. 아주 좋은 상태에서 주가도 사실상 지금 1년째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논란이 해소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된다면 결국 실적이 반영돼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시장 성장에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였는데요. 참 고농을 치렀었죠. 혁명사건을 고농을 치렀었는데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고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지금 보면 고공권에서 박스권을 1년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단부는 10만 원이고 상단부는 12만 원으로 고정돼 이 박스권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계속 왔다가 퉁퉁퉁퉁 핑퐁을 치고 있었어요. 핑퐁을 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무슨 횡령사건이니 지금 이 VBP 정책에 대한 이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박스권 안에서 버텼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만약에 1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14만 원 라인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2만 원 간격이에요. 10만 원, 12만 원, 14만 원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그다음 채널 상단인 14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오게 되겠죠. 12만 원이 돌파되면 1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돌파가 될 때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쳐진다고 하면 더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박스권 하단부에서 추가 매수 12만 원 돌파 시 추격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 14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네, 스템 임플란트는 박스권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